안녕하세요. 하트. 좋은 아침이에요. 꽃받침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웃고 삽시다. 웃고. 진짜 웃기가 하늘에 비해 따기 어려운데 웃고 삽시다. 네. 오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추일이에요. 오늘 옥상 가가지고 천막 싹. 저거 뭐지? 끝보다 뭐라 그래? 그늘. 차강막도 덮어야 되고 녹군 뒤에 날아가는 것도 고정해야 되고 오늘도 죽는 날입니다. 화이팅. 웃으면서 하루 보내봅시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밥 먹읍시다. 아침. 아 오늘 닭볶음탕 먹을 거야. 닭볶음탕 어제 밤에 하려고 그랬는데 죽을 것 같아서 타이레놀 먹고 잤어요. 근데 백 번 깼어요. 백 번. 자 천리 가야 나 운동할라니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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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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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고꾸로 엎어져서 운동하더라고 전화 오는 걸 마치 봤네 못 볼 수 있었는데 내가 뒤로 돌아서 하면 못 보죠 그것이 인연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 어저 최근 태닝을 거꾸로 뒤집어져서 한 10분 했거든요 그럼 허리가 좀 아픈 거라고? 나는 거꾸로 뒤집어지면 허리하고 모가지가 끊어지는 거 같죠 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뒤로 젖히기예요 평생 거꾸로 뒤로 젖히지 않고 앞으로만 처박히고만 살아서 고개를 뒤로 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제 태닝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한 십몇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어저께 또 거꾸로 뒤집어서 허리하고 모가지가 나갔나 안 나갔나 한번 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변호계가 전화국을 받네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찰칵 딱딱 딱딱 숙소 동영상 보니까 이런거 있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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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따라하다가는 다치게 했어 그거랑 다치게 했어 가부피 백가리나 따라해야지 범규가 잘 잤냐? 나는 어제 백번 깼다 백번 나는 어제 백번 깼다 백번 그래도 어제 숨쉬기는 좀 편했나? 양압기 벗어서 안 던졌대 아침까지 끼고 잤대 한 벅 찢어 찢어볼까? 한 벅 찢어볼까? 아빠가 비교해져 하늘을 안 던졌대 내가 잘 안 던졌대 하늘을 빼야 아빠 하늘을 안 던졌대 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식사하시죠. 펄프프의 라스트. 하나. 세. 네. 다섯. 일곱. 일곱. 네. 하나.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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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그렇습니다. 육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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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육육 육 육육 7 그럼 1 2개씩 해줘야 되요 10번 깨고 잡다 참고 많냐 아 아 백번째 깨고 잤는데 잘 잔 거 맞냐고 안녕히 잘 잤나 안죽고 안죽고 일어났으니까 안녕히 잘 잔거지 너 어제 자다가 꿈꿈고 염보던게 막 낄낄댔어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계속 전압이 불빛이 세워나고 그러던데 방에 불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늦게 까지 아 아 아 아 아 으 식사하십시오 아 먹겠습니다 먹고 만나죠 으 밥 먹으면서 만나는구나 아 아 아 아 기어가 버릴라 아 아 아 아 안 돼 빨리 기어가 그렇죠 아